안녕하세요, 아이미 사진! 아이미가 특별한 아이미가 important! 아이미가 응원해! 내가 생각한 아이미는? 좋은 아이미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와, 이게 지난데? 왜? 아, 그래! 샤이네! 샤이네! 패턴은 무엇이냐? 보여줄 수 있는 히켓은 무엇이냐? 아름다움을 미션해볼까요? 일단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결과는 없고 히켓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봐주는 눈이 わー皆さんが 皆さんが 私のことを見てくださる その目でこんな それが秘訣ですって いやー 手腕さんの秘訣は何ですか 分かりました じゃ次の質問を そうですね今回も 本田さんの質問になります じゃお願いします あ本田さん 仕事が休みの日は何をして過ごしていますか? 일본어로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순이라서 집에 있습니다 ずっと家にいます それを韓国では 집순이って言うんですけど ずっと家で何するんですか? 집에서 뭐해요? 그냥 이렇게 에너지 충전 에너지の充電をやってる 何をしてますか? ベトの上で? 寝台上で? このエーデーが! 気分の重点! ゲイタイムも重点! いつもこんな感じですか? おう 手に入れるそうか? 手に入れるから! おう 寝る時は何を来てますか? これ 何を来てますか? 워킹 오늘은 토키야 나는 요키mind Detemaですか? 잠잘 때는 머리 꽂아줘? 옷이요 푸쿠데스 자!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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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골고루 너무 좋아! 뮤직비디오 시작! 너무 좋아! 뮤직비디오 시작! 근데 조금 더 좋아! 뮤직비디오 시작! 뮤직비디오 시작! 뮤직비디오 짧은 여름에 뮤직비디오 circa 뮤직비디오 시작! 우지의 감urg ball 화려한 불빛 속에서 걷잡을 수 싶어져 동작이 부끄러워 아직도 이미 준다 빼버린 너 뿐인 거야 다시 바삭히 빠져들어 너 해직한 잡을 놓쳐버린 거야 네가 잡던 이 바닷리 뮤직비디오 스타트 시작! 아 이거 어렸다 아 이거 어렸다 동붓ですね 오오 아타리 자 스탑스상 사진お願いします 자 질문 자 이거 동붓 です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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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 았타리! 와우!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뭐지? 야마! 온몸! 뭐지? 온몸! 온몸! 아~~ 맛있는 거? 응... 요리! 요리? 요리? 요렇게 방문해? 오케이! 았타리! 자,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뭐지? 아, 하나 질문! 원장소! 아아! 먹물이에요? 오! 아타리! 감사합니다. 땡땡땡! 감사합니다. 와!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잘했나요? 오! 개미않기! 아리... 아리쿠이? 정말 어려워요? 저 대왕상이라면 아리쿠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리쿠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리쿠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리쿠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팡타지 리더 아랑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아, 아인이와 아리쿠이의距離이 굉장히 길어요. 아랑이와 아랑이의距離이 꽤 길어요. 그리고 안전한? 친한 편이에요? 아니면 어색한 편이에요? 솔직히. 저는 모든 멤버가 다 어색했어요. 지금 전체 멤버와 모두 다행히 계획을 했다. 그러면 지금의 리더와 내의 리더와 눈을 맞추는 게임을 시작하자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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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눈을 맞추는 게임을 할거에요 5배 눈을 맞추는 게임을 할거에요. 4초 갑니다. 1 2 3 4 4 땡땡땡 뭐야 꽤 잘하네 우리도 케이크 할거 거래 장난 같다. 소시 따라 모이고야 모이고야리마셔. 생각해보는 멤버들은 스녁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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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Über 드레이예요 Hiiker 저는 사진을 많이 찍으면 사진을 많이 찍으면 아랑짱 sling 어떻게 생각해서 자 감사합니다 이야 뭔가 네 리더와 리더의 사이도 있어서 정리를 잘 못하고 싶을 때 전혀 잘 못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아랑짱에 질문 아랑짱 아인이삼에 질문 레벨이 높은 질문 더욱더 우울해 부탁드립니다 아 무직하시네 제가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입었던 들었던 말 중에 얘기 일본어 한국어 맞춰서 부끄러워 나이가 들면 계속 요거트볼이나 견과류 같은 걸 먹었는데 요거트볼이야 나이 나이 궁금합니다 난데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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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할 때 원래 항상 나이가 들면 당이 땡겨서 초콜릿이나 이런 걸 먹는다고 들었는데 아인이삼도 연습할 때 자꾸 뭔가를 먹는 걸 봤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인가요? 네 저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 그때 어렸으니까 멤버들이 어렸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고 싶어서 먹어서 보충을 하루 종일 디엠씨 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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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가족이 그냥 쪼만 왜 이렇게 아키따라고나는다요 근데 제가 식구상, 인구민, 나이가 돼서 여러분의年이 된다면 식구상, 식구상 45만원이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선팔이가 고맙게 새로운 도시가 되면 덕담이라고 말하고 좋은 말이라고 말하고 1년간 계속 생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이미가 아랑이창의 눈앞으로 저는 오바나예요? 아니! 선팔이! 선팔이! 건강하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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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있어 이거는 듣고싶어 이거는 고맙습니다 아이미가 생각하는 대왕의 2위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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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부터 슈츄시로 장점은 2위텡은? 머리가 커서 다른 그룹보다 저희를 많은 팬분들이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아 좋은거죠? 좋은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점은 머리가 너무 커서 춤출 때 방해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3명으로 포토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자 10 9 8 7 6 5 6 6 3 2 1 땡땡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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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rfolg I don't forget you 忘れないはあなたのこと ちょっとそばにいないけど ねえ仕方ないのであなたの気がしそう 出会ったのなら 出会ったよりもただ あの声でも 歌が起きたこと あなた知られた 出会ったよりも 偶然なの だからさよなら 誰も偶然なの 東京で見る星も ふるさとでの星も 同じだと教えてくれた I'll never forgive you 忘れないわ あなたのこと ずっとそばにいたいけど ねえ仕方ないのね 胸の声に 忘れないで 私のこと もっとそばにいたいけど もうダメなチージが 歩き出しそう 記憶なんて 何と言われ ただな悲しみさえも 思い出ない きっと笑いあえるね きっと笑いあえるね きっと笑いあえるときは いちで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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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 I'll never forgive you 忘れないはあなたのこと 忘れないはあなたのこと ずっとそばにいたいけど ねえ仕方ないよね never forgive me 忘れないはあたしのこと ずっとそばにいたいけど もうたびだち時間 歩き出しそう ずっとそばにいたいけ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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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ぶりに日本に来るのが初めてピンクファンタジーで メンバーたちと一緒に日本に来た時と 同じ気持ちになりました ペンミーティングが始まる前は またデビューするような感じでした もうデビューはやめないといけないのに 私はもう日本といえば 日本のカンボジア食べ物よりは ピンクファンタジーで皆さんに また習慣が思い出として先に浮かびます 皆さんにも私とあった習慣が良い思い出に浮かびや かったらと思います 今日も私が人生を飽きながら 一度くらいは思い浮かんだ時 とても良い思い出の一つだと思います 久しぶりに会ったのに あやかわらずとても優しく嬉しく迎えてくだし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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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